안녕 여러분 현우야 이번에도 팬아트 이벤트에 뽑힌 몇명에게 굿즈를 보내주려고 해 저번에 한명한명 주소 줍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번에는 프린트를 해서 붙였어 그리고 이번에는 봉투 뒤에 내 얼굴을 프린트해서 붙여주었어 봉투 안에 확인할 때 잘생긴 내 얼굴 조심해서 뜯어주길 바래 이제 봉투들을 들고 우체국을 갈게 오늘도 참 날씨가 좋다 다들 이번에도 너무 예쁘게 그려줘서 고마워 다음에는 나 현우도 많이 그려주길 바래 열심히 걸어서 우체국에 도착했어 보내기 전에 우편 스티커를 붙이고 짠 그럼 다음 팬아트도 기대할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